김승환 도교육감은 완산학원 비리를 눈치채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학의 징계 권한은 교육청에 있어야 하고 사학의 교원과 직원 임용도 엄격해야 한다며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와 직원들은 공사와 용품 구매 과정에 단가를 부풀려 차익을 받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